안녕하세요! 오늘은 스타베리 스푼 기름 대파를 먹으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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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불이 계란 계란 우유 전복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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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떡볶이 닭다리 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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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발은 꼭 한번 먹어볼까요?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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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초콜릿 proviso 오징어 불닭소스 바삭바삭 아삭아삭 오징어 오징어 이건 마요네즈소스로도 가득해요 오돌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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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가 너무 좋아요 고소한 같이 먹으면 더 달콤해요 오징어 계란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 계란 고춧가루 치킨이 잘 어울려니까요 이렇게 치킨이 나왔네요 그리고 치킨이 매콤해서 치킨이 너무 좋네요 치킨을 먹으러 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!